서해선 KTX와 동해선 KTX에 이어 남해안을 따라 달리는 남해선 KTX 노선이 뚫린다면 어떨까요? 광주와 부산, 목포에서 부산을 고속화 철길로 이어주는 노선이 뚫립니다. 먼저 부산과 목포를 이어주는 남해안철도 전철화 노선입니다. 남해안철도 노선은 목포에서 부산 301km 가운데 철길이 놓이지 않은 목포에서 보성 82.5km 구간에 단선 철로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남해선의 확장성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해안고속철도망은 앞으로 광주 송정에서 순천을 거쳐서 부산을 잇는 경전선 전철화 구간과 이어집니다. 경전선 가운데 마산 진주 복선전철은 2012년 이미 완공됐습니다. 광양 순천 구간과 진주 광양 노선도 이미 개통돼 부전 마산 복선전철만 내년 개통되면 부산에서 목포까지 2시간대에 갈 수 있는 철길이 열리게 됩니다. 광주와 순천을 잇는 구간은 대폭 개량화됩니다. 구불거리는 선로가 직선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새로 건설될 노선은 기존 경전선 노선과 달리 광주 송정을 출발해 나주역 신도시를 지납니다. 광주 송정에서 순천 구간은 총연장 121km로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광주역에서도 순천 진주를 지나 부산까지 중고속 열차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느림보 디젤 열차만 다니던 경전선이 고속화 철길로 연결되면 KTX 이음 열차가 부산 부전역과 목포역 광주 송정역 사이를 운행하게 되는 셈입니다. 목표와 부산 그리고 광주와 부산을 연결하는 남해안 철도 서해선과 동해선에 이어 우리나라 국토 유자를 잇는 고속화 철길이 뚫리길 기대합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국토 개발 그림 지금까지 경전선과 남해안 고속철도 노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귀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